아 이거 어떡해 객집기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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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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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 랭입니다 멜 랭 아침 저머로 센터하게 시작해봅시다 야생 그 자체구만 야생 그 자체야 왜 그래? 엄청 괜찮아? 응 두개 몸살이었어? 야 조심해야 돼 여섯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녀 야 그리고 너 그 둘이 알아? 응 응 이런거 보지마 응 응 아침 저머로 끝 이거 보세요 백겜채 이거를 잘라 넣겠습니다 혀는 대지마시고 혀 대지 말라고 백김치 백김치 갬장계란밥 콜라보레이션 여기 여기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 나 이거 몰랐어 어?? 엥?? 왜 너 몰랐어요?? 장난 아니에요 백김치 언젠간 한 번쯤은 놓아주겠죠 하나씩 그대를 바라보다 그대 사랑합니다 목이 여기까지 맵거든요? 지금 진짜 숨이 안 쉬져요 내가 이렇게 뻑뻑해 먹는 줄 알아요? 이렇게 먹어야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거든요 제가 참았어요 순간지 기다렸어 꿀맛 한 달에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갑자기 갑작스럽겠지만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블링크들은요 아침 일어나면 항상 해야 하는 게 있어요 5.5억 회 저 지금 10억회 누르기 캠핑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지금 한... 적어도 한 12번은 누르니까 5.5억 원 미국에서 How you like that 어떻게 쓰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신념을 좀 무시를 했다 대부분 이래요 How about this? How about this? 이렇게 하는데 How you like that? 이게 한번 매기는 거예요 It's like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Yeah, yeah, yeah It goes to you It goes to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What's up? What's up, baby?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What's up? What's up, baby? How you like that? 지금은 갈 수 없는 저만 우주로 아침 먹었고 단백질 먹었고 일단 장을 대충 다 왔는데 일단은 이 아이비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계속 먹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먹을 것들은 이제 플레인 요거트 땅콩버터는 당연히 지방이 중요하니까요 진짜 지방 중요합니다 간식 겸 그래서 계속 먹고 싶어서 믹스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맛있어서 먹습니다 맛있어서 탄수화물을 좀 더 섭취를 좀 해주고 위해서 이건 락이죠 카스는 락이야 광고 들어오나요? 이 벌크용 참치는 오메가3도 뭐 연야보단 덜하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고징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맥주에 너무 좋아 한 시간 후에 다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루에 두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소근육을 먼저 하게 되면 다음에 대근육 운동할 때 힘이 많이 달려서 저희 집에 헬스장에서 큰 근육으로 대근육 위중으로 좀 돌리고 허리 운동으로 헬스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이제 타임 토 워크아 베이비 여기에다가 이제 택시 택시 쟨 청립선 안 줘 안 줘 앉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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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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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이거 보세요 너무 크잖아 여러분들 저는 큰거밖에 안먹습니다 큰거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 뜨거워 와 뜨거워 어우 미치겠네 이거 와 열었다 1 2 3 아 죽인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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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확실히 구워 먹으니까 수분기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담백하네 내가 원래 찐 음식 별로 안좋아해 치킨에 닭다리가 있다면 걔는 개다리 와 잘 보세요 이건 못 참지 이거 보세요 진짜 보세요 갑니다 여러분들 와 와 와 미쳤는데 와 초고추장 필요가 없네 와 이거 그래요 진짜 죽었지 에 요새 많아가지고 고추장 필요가 없네 고추장 필요가 없네 고추장 필요가 없네 여러분들 오늘 교훈은 이겁니다 상남자는 장갑을 안쓰지만 똑똑한 사람은 쓴다 좀 이따 또 저녁에 저녁 운동 가겠습니다 와 무섭다 징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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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 오도웨이 오도사람을 모르는다 말할수는 또 봐도웨이 시키 끝 끝! 여러분들 저희 이제 저녁 운동이 끝났습니다 I'm training right? I'm training monster Training monster는 끝나고 꿀물을 마셔야 됩니다 야 뭐야? What the fuck? 왜 나 안 보여? 33년을 살며 베이벌 푸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이거 보세요! 간장게장 간장게장 이건 못 참지 나 밥 이만큼 폈어요 3그릇 이거 3그릇 간장게장 먹는데 3그릇 안 먹는다 객집게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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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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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엽니다 이거 어떡해 이거 보세요 이 알 이 가운데에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모래주머니를 빼줍니다 빼주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살들, 내장들을 빼줘요 밥을 넣어요 그냥 올려놔요 이거 보세요 너무 굽게 되면 등껍질이 터져서 딱 이 정도만 진짜 짜증나네 보이세요? from 진짜 아주 이 arqu ass condemn 알 heart 그냥 국물을 남은 밥 위에 interpreted 살짝nik운 밀어줍니다 혀 대지마세요 혀 혀 혀 혀 혀 Da지마 혀 혀 대지마 도둑!! 법도둑이야!! 으아악! 으아악! 이건 못 참지 너를 떠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인생을 이뤄져가기를 뜨거워한 말에 나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추억 속에 넘은 그때이기에 여행을 다녀왔죠 여행을 다녀와서 많은 분들이 인스타로 쓰지마 일기 쓰고 지금 일찍 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뭐 오케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이나마 나게 된다면 저를 갖다 쓰십쇼! 하지만 그런 것 좀 하지마요 여자 푸사 사진 들고 여자 푸사 사진 들고 베퍼스 웨트 워먼스 프로파일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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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죽고 싶어! 왜 사람 마음을 가지고 너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거 그래서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권지환이 하여튼 지환이 이름이 권지환이에요 이름이 권지환인데 한국 가고 싶다 걔 같은 코로나 지금 뭐 해외에 있나보다 했는데 뭐라고 만나면 홍콩 여자애랑 연락을 하는데 영 시큰둥하다 나쁜 련 하하 이 새끼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거야 인연이 있을 수 있고 인연이 아닐 수 있는데 너 안 좋아한다고 나쁜 련이야 또 뭐냐면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제 남자친구가 마랑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문제에요 왜 문제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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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같이 마랑님 브이로그를 보는 아니 몰래 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한데 여러분들 형만 나중에 블랙핑크 멤버분들이 제 영상 추천 영상에 떴는데 야 이 쥐새끼야 미쳤어? 저기잖아 이 쥐새끼야 죽고 싶어 근데 상상은 할 수 있으니까 저를 보시고 오해하실까봐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문화를 잘 만들어주세요 혼자봐 남자들 야 남자 야 니들 여자들 보여주지 말라니까 이런 남자들의 적나라한 이러한 모습을 이해를 못해요 어쨌든 남자 여자친구한테 보여줬는데 막 중독됐다고 본인이 막 제 사진을 캡처하고 하는데 아니 왜 아니 왜 이거 쓰지마 쓰지마세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저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제가 운동을 하는 운동 유튜버이자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스포츠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가족끼리 앉아서 하하호호 거리면서 저녁밥상 앞에서 볼 수 티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아아아아아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혼자 봐라 같이 같이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내가 만들 테끼를 곱게 접고서 아무 말도 못해도 내일이 아하하 large 에..... 레... 에....... 오 ponto.... 아... 오.... 오.... ders Cherni 세거 rí 삼 며 ê 감사합니다.